어? 아까 무서워서. 오래 나오나? 그런데 성훈 오빠가 이렇게 기다려주는 거 알고 양이가 이렇게 조금씩 마음을 여는 것 같아. 그래. 오늘 텄다. 느낌이 있어. 돈 날렸다. 뭐야. 그러니까 이렇게 좀 안고 들어가면. 일단 주인이 같이 이렇게 안고 들어가면 강아지들이 안심이 된다고 해서 안았는데. 도망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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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양이 겁이 많아서. 아이고, 겁이 많아요. 이야, 진짜. 좀 될 것 같은데, 좀? 그래, 좀 나아졌어요. 개들은 본능적으로 수영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물을 제대로 잡게 되면 이렇게 이렇게 헤엄자는데 물 밖으로 계속 이렇게 첨벙, 첨벙, 첨벙 이렇게 수영을 하고 있잖아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무서워, 무서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혼자서 하고 있는 거죠, 이거? 모시간 해서. 네, 일단 물에 놓는 순간에 이제 혼자서. 그래도 괜찮네. 나지는데? 아유, 놀랐다. 아유, 잘했다. 아유, 나도 잘했다.